오는 13일 해미읍성에서 충청 병마절도사 부임행렬 퍼레이드가 진행됩니다. 이번 행사에서는 해미읍성에서 10개월간 근무한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를 병마절도사 부임행렬과 영접 퍼포먼스로 풀어내며 해미 면민과 공군 제20정투비행단 부대원, 지역예술단체 회원 등 200여 명이 참여합니다. 행렬단은 해미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오후 1시에 출발해 해미시장을 거쳐 해미읍성 진남문에 도착할 예정이며 이후 이순신 군관 마중단이 예를 갖춰 병마절도단 행렬단을 맞이하는 영접 퍼포먼스와 무대 시연, 사자놀이 등 축하 공연이 펼쳐집니다.